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군사 분야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난항을 겪어오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최근 호날두를 고소했으며 현지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sba 용자전문은행인 뉴밀레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멤버 인이퀄 하우징 렌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망명 신청 승인을 받고 미국에 체류 중인 망명자 천여 명이 강제 추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중국계 이민자 첸 잉은 최근 추방 명령을 받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첸은 중국에서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중국 정부가 그녀를 억류하고 낙태를 강요하자 비행기를 타고 쿠바로 그 다음 멕시코로 도망쳤습니다. 첸은 이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 망명 신청을 했으며 미국 정부는 2010년에 영주권을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최근 조작된 망명 신청서에 근거해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며 강제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너튼의 차이나타운과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민자 중 약 200여 명이 첸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만 3,500건의 망명 신청 승인 관련 합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은 더 이상 성인 기준으로 사법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10월부터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을 다른 시설로 옮겨 수감합니다. 가정법원에서 16세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취급되지만 17세 청소년은 내년 10월 1일까지는 성인으로 기소됩니다. 미성년자 재소자를 성인과 분리하는 이유는 교도소 내에서 폭행과 성폭행, 자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18세 미만 미성년자 재소자 100여 명은 사우스 브롱스의 호라이즌 청소년 보호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앞으로 중범죄로 기소된 16세, 17세 청소년은 호라이즌 센터로 보내지고, 경범죄 청소년은 브룩스빌의 크로스로드 청소년 센터에 수감됩니다. 두 시설 모두 시정부 아동·청소년 서비스국에서 관할하며, 지난달 법원은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군함이 거의 충돌할 정도까지 가까이 접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를 비난하면서 무역전쟁에 이어 군사 분야에서까지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에 나선 것은 지난달 30일.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 이름 난사군사의 인근 해역을 항해하고 있는데, 중국 구축함 한 척이 나타나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군함은 미국 군함을 따라다니며 해당 해역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항해를 계속하자 중국 군함은 40미터가량 가까이 바짝 접근하며 압박했고, 미군 측은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 군함이 위험하게 접근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계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 해군의 조치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화한 미 군함의 무단 진입에 대한 경고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군사령관의 방미 계획과 매티스 미 국번장관의 방중 계획까지 취소되면서, 무역전쟁에 이어 군사 분야에서도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희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MF 총재가 글로벌 무역 갈등에 따른 충격파를 우려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이 지난 7월보다 어두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예정인 IMF 연차 총회와 관련해, 이날 워싱턴 DC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7월 올해 및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9%로 전망했다면서, 그 같은 전망이 그 이후 덜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해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무역장벽이라는 새로운 현실이라며, 이것은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단순히 무역 자체뿐 아니라 투자와 생산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난항을 겪어오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이번 합의를 통해 1994년 체결된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 USMCA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나프타를 대체할 새롭고 현대화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면서, 이 협정이 견실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멕시코와 나프타 계정에 먼저 합의한 뒤, 캐나다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며 재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낙농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높은 관세와 나프타 분쟁 처리 절차의 폐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네시의 한 연설에서 만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미국의 총체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승리는 국가위기 수준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협박성의 연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테네시는 공화당 상원인 두석이 달린 곳이며 현재 민주당과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곳들 중 하나입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 부통령 바이든에 대해서도 그는 1%의 확률을 갖고 있다.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일 기자회견에서 여기자에게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ABC 방송의 세실리아 백악이자를 첫 질문자로 지목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이자에게 내가 지목하니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지금 그녀는 충격받은 상태인 것 같다고 하자 백악이자는 그렇지 않다. 고맙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당신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항상 생각을 안 한다며 엉뚱한 발언을 했습니다. 놀란 백악이자가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질문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여기자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기자들에 대한 조롱이 문제되자 대통령은 전혀 조롱할 의사가 없었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최근 호날두를 고소했으며 현지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4살의 캐스린 마요르가라는 이름의 여성이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 호날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경찰은 호날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으며 이 여성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걸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호날두를 만났으며 이튿날 호날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텔방으로 자신을 초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호날두는 이 여성이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접근해 성행위를 요구했으며 마요르가가 거부하자 이 여성을 침실로 밀어놓고는 이 여성이 안되라고 소리치는데도 성폭행했다는 것이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사건 당일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고 성폭행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여성이 사건 장소나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피해자가 새로운 정보를 갖고 나서면서 수사가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호날두 측이 자신의 취약한 감정 상태를 이용해 비밀 유지 합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으며 자신이 침묵의 대가로 37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번 소송에서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날두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슈피겔의 보도는 뻔뻔스러운 불법이라면서 호날두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화입니다. 치매가 아이비 시갈에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치매 연구가들은 치매에 걸리게 하는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막기 위한 조기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치매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7만 명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뇌검사를 받으며 기억력 테스트 등을 통해 관찰되고 있습니다. 연구가들은 조만간 유전 인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치매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알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한인 여자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오던 프린스턴 대학교의 세르지오 베르드 교수가 결국 해임 조치됐습니다. 이를 프린스턴 대학교에 따르면 대학이사회는 지난달 24일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려는 등 교수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베르드 교수의 해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프린스턴 대 대학원생이던 임여희 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한국영화를 함께 보자고 제안한 베르드 교수의 집에 함께 갔다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자 베르드 교수를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9월 브루클린에서 16살의 소년이 티미 오예볼라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 용의자가 14살짜리 소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로 14살의 아론 나다니엘을 수배했습니다. 나다니엘은 지난 9월 21일 브라운스빌 지역 체스터에서 무작위로 총질을 했으며 지나던 오예볼라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나다니엘이 무장을 하고 도주하고 있어 위험하다며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예볼라의 장례식은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에서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총격 사건 용의자가 브루클린에서 체포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테스크포스 요원들은 어제 이 사건 용의자로 42살의 조슈아 스튜어트를 체포했습니다. FBI 요원들이 접근하려는 순간 스튜어트는 도망쳐 완우스 운하에 뛰어들려고 했지만 요원들은 그를 먼저 체포했습니다. 스튜어트는 금요일 아침 뉴욕 엘렌 빌에서 경찰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구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10월부터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들은 사전 절차 없이 한국공항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날 기준으로 재료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외국인,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상 인적 사항이 다른 외국인 등은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했지만 아직 비자 승인 통지서를 받지 못한 OPT 신분의 취업자들은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캡캡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H1 비자 케이스 계류 기간에는 미국 내 합법적 체류는 가능합니다. 뉴저지주 티넥의 홀리네임 병원이 지난달 29일 열례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천여 명이 참석해 각 분야의 전문의로부터 검진 및 의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존 리우 후보에게 패배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의 본선거 출마를 요구하는 행사가 29일 베이사이드 바운팍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와 칼리지포인트시비, 베이사이드 주민연합 관계자들에 참석해 아벨라 의원의 본선거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 포커스인에는 지난번에 이어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을 모시고 11월 중간선거 판세를 계속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지난 예비선거에서 주지사, 부주지사, 법무장관 선거 결과가 예상대로 현 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 팀이 이겼지 않습니까? 예상을 하긴 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 인사들의 도전이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진보 인사들이 블럭을 형성해서 조직적으로 이번 선거에 나왔거든요. 특히나 지난번 연방하원 예비선거에서 의외로 민주당 내에서 진보적인 분들, 그러니까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조직적인 선거를 해서 연방하원 예비선거에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 정치의 벽은 너무 두껍게 되면 쉽게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상원의 선거에서는 바로 이런 민주사회주의자 그룹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그동안 공화당과 노선을 같이 했던 독립민주컨퍼런스. 이분들을 6명 중에 5명을 탈락시키고 진보 인사들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주상원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진보적인 인사들로 많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뉴욕주에서의 진보 인사들의 활동들이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고 일정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당 내 IDC 소속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낙선을 했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된 거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낙선시킨 분들이 다 일반적인 중도에 있는 분들 아니고 상당히 진보적인 분들이 이분들을 낙선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상당히 진보 바람들이 많이 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또한 아울러서 공화당 친 민주당이면서 친 공화당 노선을 걸었던 분들이 아니고 더욱더 선명한 진보적인 노선을 걷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주의회가 앞으로 상당히 격돌이 예상이 되고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또 주상원 마저도 가져온다 그러면 뉴욕주가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뉴욕주 11선거구에서는 존 리우 후보가 노장 토니 아벨라 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본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네 일단 본선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비선거의 투표 결과를 보면 공화당이 당선되면 비키가 1640표로 이겼고 패배한 사이몬이 1220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예비선거에 당선된 존 루가 12132표를 얻었고 패배한 토니 아벨라가 1548표를 얻었거든요. 둘이 합치면 여기에는 2만 표가 넘는 거고 공화당은 둘이 합쳐도 3천 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민주당이 더 많고 공화당이 적은 숫자인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에 토니 아벨라가 승복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독립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는 문제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정치로 복귀한 전 감사원장 최초의 에이시안 정치인인 잔루 주상원 의원 후보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뉴욕시 공익공허관 레티샤 제임스가 뉴욕주 법무장관 본선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당선이 된다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으로 나왔고 본선거에서도 무난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나서기 위해서 한 10여 명이 물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되면 내년 한 3월 정도에 보궐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에이시안 중에서도 뉴욕시 공익공허관 이건 시장 다음 제 2인자니까 이 자리에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또 여러 에트닉별로 흑인, 히스패닉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현실 정치인이면서 주나 이런 데 있으면서 아마 우리 에이션이나 또 우리 한국계 중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펠팍에서는 한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펠팍 시장 이번에 민주당 후보 당선인 크리스 정 본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분이 예비선거를 통과한 것도 힘들게 통과한 것도 그야말로 도어 투 도어 캠페인을 해서 집집마다 다 다녔거든요. 이번 본선거도 그런 식으로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선거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인이나 에이션이 아닌 백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두 분이 하나는 공화당 하나는 무소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표들이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조리티 표가 48%가 한인 표거든요. 한인이 48%고 한 30% 정도가 이탈리안이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한인들이 진짜 크리스 정 후보가 한번 상징적으로라도 저게 시장이 한인으로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분들만 나와도 사실은 당선인은 충분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크리스 후보가 혼자서 싸웠지만 이제는 당의 대표로 나오기 때문에 버겐 카운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쉬워졌는데 이제 크리스 후보가 그만큼 더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인 유권자들의 바람직한 선택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한인 유권자들은 소수입니다. 소수는 늘 결집된 힘을 가지고 움직여야만 성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 사회의 인구가 2위 3위하는 히스피아닉과 블랙이겠지만 여전히 소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2.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을 보고 소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뭐냐 그분들이 소수이지만 결집돼서 유권자 등국으로 투표를 하고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인들도 이왕이면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 페리세이드 팍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서 소수이지만 결집된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유권자 등국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선거에서 우리 한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투표 참여율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11월 중간선거 판세를 분석해 주시기 위해서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갱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AMBTV KBTV 뉴스9을 autour으로 변실 수 ripe